한국연구진이 개발했다는 상훈 초전도체 LK99가 전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지만 학계에서 이를 재현하려는 노력이 충분히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인터넷판 기사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를 실험적, 이론적으로 재현하려는 초기 노력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연구자들은 심의회의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어떤 연구도 이 물질이 초전도성을 지닌다는 직접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한국연구진은 견해를 밝혀달라는 네이처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